이건 습관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해석을 하는 습관이 이건 정말 습관이거든요. 정말 태도의 문제인데 그것만 간략하게 바꿔내시면 얼마든지 이게 고유점으로 가실 수 있어요. 모든 과목의 기출이 중요하다. 제가 영어 문법 파트가 가장 약한데 문법도 기출 문제 무한해독하면 만점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랑 저랑 의견이 살펴봐야죠. 뭐 얘기를 해보시죠. 선생님은 저랑 항상 같이 식사를 하든지 얘기를 하든지 기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행정학도 그렇고 모든 법과목도 다 마찬가지고 국사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는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은 게 기출에서 나오는 그 포인트를 벗어나는 포인트가 꼭 한두 개씩 나와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학생들의 당락 을 좌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무한해독하면 만점 받을 수 있냐 하면 일단 그거는 약간 쉽지는 않고 또 하나의 맹점이 있는 것이 국사도 그렇고 다른 과목들이 전부 다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언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영어과목 같은 경우는 언어적 영어가 먼저 돼야 돼요. 언어적 영어가. 그래서 언어적 영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출을 무한반복 반복을 해보면 나중에는 그 똑같은 문장이 다시 반복될 때는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지만 이게 단어를 살짝만 바꿔도 그게 눈에 잘 안 띄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에 관한 부분은 선생님을 믿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에도 좀 기출을 담아서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출 문제를 풀면서도 그런 어떤 경향성에 관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드리고 사실 이걸 혼자 하시기는 노베이스 인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영어에서 약하신 분들이 기출만 반복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좀 약간은 뭐랄까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혼자 무한해독하면 이해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한 응용문제도 풀어가면 당연히 기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양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출 문제를 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출 문제는 당연히 이제 수능 영단어 같은 개념인 거죠. 공부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게 방향성을 맞춰주는 데 조금이 돼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좀 뭐랄까 본인이 영어가 약한 상태에서 계속 그것만 무한 반복으로 푸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집 문법 문제집 이걸 17회도 그랬다. 20회도 그랬다. 그런데 왜 저는 문법문제를 풀면 항상 한두 문제 틀릴까요? 거기에 맹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건 기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걸 베이스로 한 응용문제도 다루지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좀 뭐랄까 영어라는 어떤 언어적 한계 언어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걸 같이 병행을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7시간 채팅창의 질문도 한번 볼게요. 지방지 7급 영어 준비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영어 문법노트를 볼까요 문제를 더 볼까요 문법 개념 위주로 할까요 문풀 위주로 할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문법 노트를 일단 옆에 하나 껴 놓으시고 문제를 풀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제일 저는 좋은 게 이제 지금 시간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개념 위주로 보는 건 사실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습득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 없을 것 같고 문풀 위주로 하되 자기가 놓쳤던 부분들만 잘 발채독으로 잘 정리해서 발채독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도 문제풀이를 손에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은 꼭 스스로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면서 발채독 형식으로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와 문법은 잡았는데 독해 실력이 도통 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독해 실력을 키울 수 있나요 독해도 기출 문제가 답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뭐 많은 질문을 읽는 방법밖에 없죠 네. 이거는 좀 독해를 기출 문제로 접근하시는 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를 자주 보다 보면 답이 외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별로 경향성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문장의 삭제 형태 같은 경우는 답이 끝에서 두 번째 많더라 답이 3번에 많더라 이런 경향성 같은 걸 파악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게 사실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당일날 시험이 정답이 2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단어하고 문법을 잡았는데 독해 실력이 도통 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건 습관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해석을 하는 습관이 이건 정말 습관이거든요. 정말 태도의 문제인데 그것만 간략하게 바꿔내시면 얼마든지 이게 고육점으로 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탄화하고 문법을 잡았으니까 기본 틀도 알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재료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거 구성한 것만 잘 아시면 되는 건데 그걸 정확하게 하지 않고 감독해 하는 습관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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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 유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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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 유추 이렇다 보니 맞는 유형과 틀리는 유형이 극명하게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주제 유지 필자 유장이라든지 내용이 일치 부를 치른 문제들은 굉장히 잘 푸시는데 빈칸 추론이나 어순배열이나 문제의 삽입 삭제 이런 문제들은 아마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건 그에 대한 요령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기출에 대한 어떤 문제풀이 했던 양의 부족도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본인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어떤 뭐랄까 글을 읽는 태도 이런 것들의 어떤 부족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손도케를 자꾸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왕이면 기출로 하지 마시고 쉬운 걸로. 중학교 3학년들 보는 ebs책도 괜찮으니까 그거 갖다가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자꾸 해서 아 이게 정확한 해석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나면 이게 언어도 결국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본인이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고 나면 응용이 돼요. 응용이 되고 나면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꼭 손으로 독해를 해보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저희 카페에 와보시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진짜 정말로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거는 이게 맞는 거야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좀 믿어보시고 한번 해보시길 꼭 당부드리게. 처음에는 근데 시간은 많이 걸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